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 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여러분께도 이미 여론조사가 발표할 때마다 자기 지도자 지지율도 제가 꼭 발표를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은요 갤럼에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2%로 나오다가 지난주에는 에이스 리서치에서 발표한 걸 보면요 4%를 넘어섰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은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간의 양강 구도로 갈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진우 부장판사 이제 10월 8일 날 지금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자 이 자리에서요 이재명이가 재배당을 신청했는데 신진우 부장판사 이거는 기각할 것이다 뭐 신진우 부장판사가 바보입니까 이거를 뭐 수용하게 자 그래서 기각할 것이 굉장히 유력하게 보이고요 당연히 기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신진우 부장판사의 전도임이에요 속전속결주의 자 그래서 집중심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지금 부산금정에서 이재명이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유세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강화해서 유세를 했는데 망언 망말을 해서 역풍이 세게 불고 있어요 그야말로 유세 장애를 유세장을 탄핵 집회로 만들어버렸어요 야 이런 인간이 참 그리고 말이죠 본인이 부패 타락한 정치인인데 어디다 대고 누구를 부패 타락했다고 보는 건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유세를 내서 지금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터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요 조선일보에서 박정은 논서실장이 칼럼을 썼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이 칼럼을 썼어요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한국과 중국 간에 지금 산업 경쟁력 상당히 격차가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우리를 다 따라잡았다 중도체만 빼놓고 이렇게 지금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중국에는 대한민국에 민주당이 없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제목이 그래서 혁신하는 중국엔 민주당이 없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의 민주당은 뭐냐 이 노조편만 맹목적으로 터는 이런 민주당 이게 없다는 거죠 심지어 공산주의는 노동자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노동자 우선주의를 생각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마저도 이 민주당하고는 등분을 달리한다 그래서 혁신 경쟁에 있어서 대한민국은요 이 노조에 볼모가 잡혀서 경쟁을 못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공산당 독재체제인데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에 볼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혁신이 스피드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이 없는 중국에는 이게 큰 힘이 되지만 대한민국이 이 민주당 때문에 말하자면 산업 경쟁력 마저도 지금 뒤지고 있다 이런 경고에 갈롬을 지금 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김문수 장관의 지지도를 보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이미 보도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지도자의 지지율을 보면 지금 김문수 장관이 첫 번째 갤럭을 보면 거기서 2.2%를, 그러니까 홍준포를 앞서는 지지율을 받아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말이죠 최근에 들어서는 베이스 리서치에는 4%로 뛰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지지율을 이걸 보시면 지금 자기 대통령 적합도 뉴스에서 에이스 리서처에게 의의를 한 내용인데요 이재민가 41.2, 한동우리 19.3 그 다음에 조국이 7.1, 이준석 4.5 그리고 김문수가 4.3 그러니까요 홍준포, 오세훈, 안철수 싹 다 밀어내고 지금 보수에서는요 이준석하고 0.2 차이로서 3위 그렇지만 이준석은 우리 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는 양강 구도가 지금 이미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추세가 일시적인 추세일 것이냐 아니면 이 추세로 쭉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예측 판단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펜앤마이크에서 보도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우선 한국갤럽에서 지난달 9월 27일 발표한 선호도 조사를 보면 김 장관이 2% 그래서 보수진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대표가 유일하게 15% 그래서 2위를 하고 있고요 이 갤럽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오리동은 각각 1% 안철수는 1% 미만 그래서 이름이 빠져나갔고 그리고 홍준표가 지금 김문수 장관하고 똑같이 2%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여론사는 이제 9월 말인데 뉴스이스가 에이스리서치에서 의뢰를 조사한 건데 이거는 9월 28일하고 29일 조사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4.3% 그래서 19.3%의 한동훈하고 여권 정치인 중에서는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문수 다음으로다가 홍준표가 3.8 오세훈이 2.9 안철수가 2.1 그러니까 갤럽에서는 안철수는 아웃이 됐는데 이 뉴스이스의 경우에는 홍준표 오세훈이가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왜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뛰느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이가 왜 떴습니까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또는 법사회가 열렸을 때 민주당에 당단히 맞서 싸운 그 투사 파이터로서의 이미지 그래서 이제 한동훈 지금 장관이 떴잖습니까 현재는 대표지만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요 추미애와 맞짱 뜨는 한동훈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김문수 장관의 경우는 이번에 청문회 스타로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 그리고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문재인의 사상문제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기에서의 국정 논란 이거를 야당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몰아붙였지만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웠어요 요것이 이제 하나의 청문회 스타가 된 건데 요게 일약 2%대로 첫 대비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난 갈등 때문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뉴쉬스 예이스 리서치 여론조사를 보면은 TK하고 PK 지역에서의 지금 김 장관의 지지율은요 평균치 4.3%라도 훨씬 높은 TK에서는 6.0 그리고 PK에서는 6.8%를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층에서는 27.8%인데요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14.3%나 돼요 그래서 평균 4.3%의 3배나 높아요 이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층이 한동훈한테 가지를 않고 김수 장관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긍정적 요인 중에 하나는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비교적 야당 지세가 강한데 수도권에서도 평균치에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고향의 TK 지역 지지율이 PK보다도 지금 좀 낮은 점 요건순 앞으로 추가 상승을 겨눌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게 지역적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어드밴치가 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당내 역학 구도도 김문수 장관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가 63% 지지를 얻어서 당대표를 됐지만은 당대표를 됐지만은 지금 이제 이 보수층에서는요 이 한동훈 장관이 제존에 이제 유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피로도가 높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필요하다 예 그 대안이 바로 대안이 필요한 시기에 김문수 장관이 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그 전반적인 지금 당내 역학 구도 특히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분포도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TKBK 지역에 맞췄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자기 지도자 선출 과정에서는 국회의원의 힘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점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측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90명인데요 영남이 무려 59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9명의 영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친한이 아닌 대부분 친윤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윤 대통령의 지지가 결국은 그대로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김문수 쪽으로 간다 예 그리고 이제 김문수 지금 장관의 경우는 국회의원은 3번 했고 경기지사 2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TKBK 지역에서 재선 이상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하고 지금 연관관계가 굉장히 한동훈보다는 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문수 장관 이렇게 뜨는 것은 결국은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보수 지정에서 자기 대선을 승리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요 앞으로 이 한동훈 대표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 관련 뉴스는요 계속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문수 장관이 굉장히 세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재명과의 싸움 능력 투쟁 능력 그리고 정치 경력 이런 걸 본다면 김문수 장관이 단연코 한동훈보다 앞서죠 그래서 이제 지금 김문수 하면 그동안에 이제 강성 우파다 이런 인식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당내 선거도 선거지만은 배선 본선에서 이기려면 이제 중도층에 대한 지금 지지 확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좀 유연한 전략을 유연한 전략을 김문수 장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신진우 판사 얘기가 되겠는데요 신진우 판사 지금 굉장히 지금 열불이 나있다 이게 볼 수 있겠죠 왜냐 자기 신진우한테 내가 재판 못 받겠어 재판부 재배당을 대놓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되는 거예요 중앙지검으로 가져가겠다 이제는 신진우한테 재판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신진우 판사가 지금 열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공판 준비길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재배당 요청을 기각할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본다면 이게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배당된 것도 의도적으로 배당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컴퓨터 배당을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배당이 된 건데 이거를 두 번씩이나 이제 기표하려고 한 거 이거는 굉장히 신진우 부장판사는 기분 나쁜 불쾌한 이재명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 신진우 수중을 벗어날 수 없는데 이렇게 노을적으로 두 번씩이나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수원지법 그리고 특히 신진우 부장판사가 굉장히 불쾌하다 그래서 재배당 신청을 기각하고 바로 속전속결로 갈 것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1차 준비 기일에서 신진우 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 이재명 측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려고 재판 자료를 다 잊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기소된 게 두 단위 됐는데 그동안에 뭐하고 있었느냐 재판 자료를 다 잊지 못하고 다음 재판에서 좀 꼭 읽고 와라 자 그렇게까지 좋게 얘기하면 당부한 거고요 조금 세게 얘기하면 지적을 한 것이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신진우 판사가 굉장히 지금 자극을 받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이 가요 지금 오늘 인천 강화우책 앞에서 지금 강화 군수 재선거 유세를 했어요 이 유세에서 아예 대놓고 윤석열 전쟁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망언 망말을 해서 지금 파장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서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정도가 되면 그 정도로 심각한다면 보중에라도 끌어내려야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다 이 얘기는요 결국 이제 이재명이가 군주, 민수 이렇게 해서 이제 탄핵을 강력히 시사하는 이 문자 메시지를 한 달여쯤에 내놨어요 여기에 이어서 아예 대놓고 보중에라도 끌어내리자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걸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 범죄,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는 그야말로 11개의 범죄를 끌고 있는 이재명이야말로 대의정치의 민주주의에 맞지 않은 정치니까 이런 인간을 지금 당 대표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고 국회의원 배치도 띄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되면 징치해야 된다 징치는 징계에서 다 쓰인다는 거잖아요 징계해야 된다 그리고 징치해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탄핵을 강력히 시사하는 선동정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아주 참 웃기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여러분을 위해 일하라고 월급을 주고 권력을 맡겼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배를 채우고 범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데 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 외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어와 동사만 바꾸면 이게 자기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어요 야 이런 뻔뻔한 참 그러면서요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지만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번에는 2차 정권 심판을 확실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2차 경고를 할 저로의 기회가 온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심판론을 다시 불사르고 있어요 선전선동의 수준을 갖다가 가장 센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재명 의시다 자 이제 이재명의 이민의당 이재명의 민의당 때문에 지금 우리 중국하고요 산업 경쟁력 격차가 역전되고 있다 이 점을 지금 박정은 논서실장이 관람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혁신의 정신을 거듭하고 있고 스피드로 되고 있다는 것 그 이유는 중국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의당 같이 노동계의 볼모가 돼가지고 노동자의 말하자면 인질로 잡혀있는 민의당 같은 정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스피드 경쟁에서 그리고 혁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밀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서도 자본의 노동착취라고 하는 도구마를 이미 버렸는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민의당은 반기업 폭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반기업 폭주라는 게 이제 기업을 대기업을 때려가지고 특히 노동을 보호한다 노랑봉특법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해악이냐 중국을 한번 봐라 이러한 지적을 강력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 칼럼이 굉장히 참 좋은 칼럼인데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중국의 혁신의 핵심은 지금 시간을 압축하는 도전 그리고 중국의 관점은 곧 한국의 약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도 법정 근로시간은 있지만 한국같이요 한국같이 엄격한 주 52시간제 이런 거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국에는요 노동자가 주인인 프롤레틸 독자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한국은 비교가 안 된 만큼의 노동 시스템이 굉장히 유연하다 그 이유는 중국에는 민노총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에는 그 이유는 또 민지당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혁신의 숨통을 막는 입법 자유를 주도하는 것이 곧 민지당입니다 자 그래서 윤정권 5년도 모자라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반기업이 노동자를 위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역설적이게도 공산중계는 반기업적 정치적이 없다 중국공산당에 말로 노동자의 계급적 정치적이고 자본이 노동을 작치한다는 이념 도구만을 벌인 지 오래다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경제를 모르는 관점 만큼은 한국민지당보다 스마트하고 그 차이가 두 나라간의 혁신 스피드에 격차를 더 벌려놓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민주당이 기업대로 노동보호 폭주가 얼마나 심각한 국가적 해악을 끼치는 것인지 중국의 약진을 보면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제가요 그래서 이 박지훈 논술실장의 칼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조용히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시간이 되면요 이 칼럼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